금세 역시! 새로 오기는 나랑 또 인연이 있죠. 내가 스타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금세가 떴지구나? 진짜 1위 하고 광고까지! 내가 만들었어요! 스타 한번 만들어줄까? 큰 그림이구나! 내가 가짜 주스야! 저 금세가... 역시 내가 스타 만들어줘야겠지! 잘 만들어줘요! 스타 제조기! 난 나도 깜짝 놀란 게 너 지금 4위야 했는데 그때 진짜 4위였대 그때 진짜 4위였대 형 그렇게 주식을 좀 맞춰봐야 해 조선이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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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선이 형!